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재밌는 채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효성씨를 밤거리 전도사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전효성씨 하면 또 유명한 게 소를 키우는데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무섭다. 나는 배달음식도 끊었다. 환경에 배달음식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라고 말하며 지구가 화가 많이 났다며 채식과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 말하셨죠. 뭐 말하는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채식주의라 말했는데 고기 먹는 사진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완벽한 비건이 아니라 플렉시테리언 비건이라 고기 먹을 수도 있다고 해명을 했었죠. 플렉시 모식이라고 말하는 게 이름 네이밍부터 범상치 않다고 느껴지실 건데 우리가 말하는 비건은 그 어떠한 동물률의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걸 비건이라 말하고 플렉시테리언이라는 전효성씨의 종족은 유제품 달걀 생선 닭 혹은 가금류 붉은 육류 모두를 섭취 가능한 사람을 플렉시테리언이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식품군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플렉시테리언인 겁니다. 아침은 간장 계란밥에 우유 한 잔 점심 삼겹살 저녁 연어 스테이크 야식 치킨을 먹어도 여러분은 당당한 채식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플렉시테리언인 겁니다. 그리고 플렉시테리언의 행보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고기도 허버허버 먹으면서 채식하는 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한국 남자들아 소돼지 좀 그만 잡아먹어라 자제하면서 살아야지 쯔쯔 이라고 말하며 소돼지 잡아먹는 사람들에게 자제하라고 훈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허버허버 고기 먹는 걸 줄여야 한다는 이 여성의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새우와 오징어가 잔뜩 들어간 해물짬뽕도 좋아하고 선지해장국을 가성비로 먹는 걸 좋아하며 동시에 편육과 뼈해장국 브랜드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돈과 숭어대방어회를 아주 즐기기도 하고 소고기와 양고기가 허버허버 들어가는 마라탕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짬뽕 선지해장국 편육 뼈해장국 돔숭어대방어회 마라탕을 즐기는 여자가 한남들아 소돼지 그만 잡아먹어 자제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훈계를 여러분께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도는 유행어 중 하나는 기후우울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는 기후변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 걱정으로 우울증에 걸릴 정도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수의 여성들은 기후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후우울증 호소인께서는 교촌네드 콤보와 뿌링클 호식이 간장치킨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낭낭하게 써가면서 배떡을 허버허버 드셨고 저녁밥으로 돈가스 짬뽕 나벨을 드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후변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치고는 참 다양하게 환경파괴를 앞장서는 모습이 코미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쟤들이 채식을 하건 기후우울증을 호소하던 알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꼭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올바르다고 말하며 남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들고 있죠. 고기 먹는 사람들이 남들 보고 고기 먹어보라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훈계를 하던가요? 어째서 그쪽 호소인들은 이렇게나 남들을 깔보고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그 자만감에 빠져있는지 이해가 안 갈 따름이네요. 여러분도 혹시나 채식주의자들과 키벨을 드시게 되면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말하시길 바라고 저도 오늘부터 채식주의 플렉시테리언을 해볼 생각이니 이 영상을 신고하러 오신 FM 여러분들 저를 공격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꼭 상추와 깻잎을 먹는 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치킨 허버허버 먹을 거니까 다들 은히 치킨 허버허버 먹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영상 마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 남자들아 소돼지 좀 그만 잡아먹어라 자제하면서 살아야죠 쯧쯧 쯧쯧